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빛을 받고 자란 가평군 충령산 잣 영양만점 황젓은 뇌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잣으로 백젓보다 향이 더 진하고 고소하며 눈과 뇌피가 함께 있어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. 깔끔하고 고소한 맛 백젓 견과류의 대표 백젓은 잣을 수확한 후 껍질까지 모두 탈피한 상태의 잣으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기 좋습니다. 무농액 생산으로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원료 그대로 100% 국산 잣 맛있게 즐기기 고소한 잣 먹는 재미에 멈출 줄 모르는 고소함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영양견과 다평잣은 믿을 수 있습니다.